왜? 너는 술 안 마시나? 어? 아... 아... 칼은 피가 많이 찔 텐데? 우비를 입을까? 그냥 목을 졸라, 그냥?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. 누군가 죽여본 것도 아닌데 그냥 본능에 몸을 맡겨, 그냥? 아니야, 아니야. 완벽하고 깔끔하게 조리해야 돼. 어디서 연습을 할 수도 없고. 아, 더워. 아, 덥다. 더워. 저기. 성태야. 어! 뭐야?